1, 2, 3, 4 1, 2, 3, 4 어딜까? 3 어? 아, 다 맞힐 것 같아 전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대창라면 대창라면 대창라면? 일본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대창과 한국의 그 시원한 그게 한번 만나서 싹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법을 좀 알아내기 위해서 대창 장래 잡는 법은 어떻게 해요? 국물수에게 어떻게 변화를 안 주고 타래를 만들어요? 일본인들도 좋아하잖아요 일단 아, 오늘 잘하면 세이브 하겠는데요? 여보세요 맛이 대창라면이 오늘의 신메뉴입니다 마스크 해드리겠습니다 소동탄에 놔드려요 대창라면이 더 기름질까? 대창이 나쁘지 않은데 대창 맛있다